뭔가 새로운 거 배운다는 거는 아까 좋은 거 같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표회 할 때마다 많이 부족하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항상 반성의 마음이고 일단 4군자 시작할 때는 대원근 이왕의 난초가 그렇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서 저렇게 그리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는데 결국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저것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와서만 그림 그리고 마는데 그래도 제가 봐도 처음보다는 사사님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